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낯선 나라는 아닌데요.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하마스의 공격배우가 이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주적이나 다름없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종교학장을 위한 성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폭탄을 던지고 있는 모든 세력은 이란의 군수물자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0월 8일 하마스와는 별개로 레바논 남부에 근거를 둔 또 다른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는데요. 헤즈볼라는 레바논 및 시리아와 접경한 골랑구원의 이스라엘 점령지 쉐바팜스의 여러 발의 미사일과 박격포로 쏜 뒤 배우를 자처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은 쉐바팜스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 지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헤즈볼라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무장단체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과의 국경지대에 이란군의 주둔지를 다수 만들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를 폭격하는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달해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란이 지난 8월부터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공격을 함께 계획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미국과 이란 정부, 하마스는 이란이 이번 공격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직접 개입이 밝혀지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오랜 분쟁이 중동에 더 강범위한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중동 전쟁을 걱정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과 갈등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한국이 겪는 중국, 일본과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문헌상으로 기록된 최초의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접촉은 성경에 실린 키루스 2세의 유대인 해방이었습니다. 키루스 2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을 건설한 군주로 평가되는데요. 사실상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창건자로 일명 키루스 대왕, 혹은 키루스 대제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제건을 도운 이라 또한 유명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죠. 키루스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군주로서 키루스는 대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업적을 이루었는데요. 뉴욕 유엔 본부 청사의 복사본으로 전시되어 있는 키루스 원통은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키루스는 법조문을 만들어 인권운동의 시초로 불리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키루스는 신 바빌로니아로부터 민족을 구해준 영웅 중의 영웅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의 제건을 도와준 것 등으로 인해 키루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했을 정도죠. 이민족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에게 이 정도로 칭송받은 사람은 키루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을 만큼 이스라엘과 이란의 첫 만남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주아주 먼 옛날, 기원전 600년경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년대에 들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조인 팔라비 왕조는 1979년 2월 11일,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죠. 팔라비 왕조는 이슬람 국가로서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승인했는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이란 국민 상당수가 무슬림이긴 했지만 당시 이란이 아라 국가도 아니었고 팔라비 이세가 세속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으며 순위파가 다수인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이란은 시아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중동전쟁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에 여러가지 지원을 했으며 혁명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홍해에 접한 항구도시인 에일라트를 통해 이란에서 상당량의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등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라였습니다. 또한 어뢰와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하기도 했죠. 이스라엘 국적의 항공사인 에랄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테라비브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오가는 직항편을 개설했으며 테헤란의 지사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나 좋았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이는 1979년 2월 11일 이란의 이스라엘 혁명 이후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스라엘 원리주의자 호메이니가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선언하면서 당교화했습니다. 이란은 반미로 돌아서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지 않은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에게 군사를 지원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이는 완전히 나빠지게 되죠. 원래 이스라엘이 가장 경계하던 대상은 국경을 접한 인구 대국이자 아라컨 최강의 군사 강국인 이집트였는데요. 1973년 10월 남쪽에서는 이집트,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같은 날 이스라엘을 기습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전쟁을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2,365명이 사망, 6,400명이 부상당했고 이스라엘군 최초로 수백 명이 전쟁포로가 되었는데요. 전쟁이 벌어진 18일 동안 이스라엘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잃은 것과 똑같은 수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집트 군부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반강제적으로 화해시킵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아랍국가들 중에서 이집트만큼은 과하게 적대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죠. 당시 이집트는 건국 이래 군인의 규모만 해도 가장 위협적인 상대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게 멸망 직전까지 몰렸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본 뒤 이집트만 배제시켜도 아랍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월동이 유리해짐을 깨달았습니다. 요르단 역시 이스라엘과 반강제적으로 화해하게 된 상황이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보다 훨씬 만만한 시리아나 레바노만 잘 막으면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팔레스타인 아마스, 시리아 아사드 정권, 레바논 해조블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신 주변에서 생겨나는 전쟁들이 모두 이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 안보에 가장 큰 걸림돌을 이란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란은 왜 자꾸 이스라엘을 건드릴까요? 우선 이란은 이집트와 다르게 이스라엘과 화해한다고 해봤자 미국에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미국에게 제대로 찍힌 상태죠.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 신정정치 국가인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국가입니다. 권력자의 명령이 왜 곧 법이 되어야 할까? 나는 의심조차 할 수 없게 이란의 권력자들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야 자국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란 지도층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적에게 분노를 풀지 않겠습니까? 이란 지도층 입장에서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이란 국민들을 편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표출할 적이 필요합니다. 그 분노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설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를 믿는 국가인데요. 전 세계 무슬림의 80에서 90%는 순이파입니다. 순이파는 무슬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외부의 이슬람 순이파 국가들에 맞서 시아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종교 갈등 관련해서 무언가 내세울 거리가 있어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유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큰 안보 위협을 느끼는데요. 이란은 핵무기 개발 시설이 공습받은 이라크를 교훈삼아 이란 전역의 눈속임을 위한 가짜 핵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핵을 지하에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봐도 구별이 잘 가지 않죠. 이 부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기적으로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핵시설인지 가짜 핵시설인지 그냥 발전소인지 공업시설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라크의 5배가 넘는 훨씬 넓은 면적 곳곳에 위치하니 설령 공습을 하려 하나만 노린다 쳐도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란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슬람 순이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란의 다음 목표는 너희라는 주장은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란의 영향력 증대에 반발하던 순이파 이슬람 국가들은 과거처럼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과 사이가 좋지 않죠. 이상은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자료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치고받고 싸우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외교적 관계를 알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얼만히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나라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네요. 우리도 방심하지 말아야겠죠? 이상 지시권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